정자 해야지 나는 정자다 정자 오늘 자르바 정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주고요 세수할래 세수정자 갑니다 세수정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새해 야수 자르반 정글 줄여서 세수정자 정자 말고 따르게 부르면 세수자세네 새해 야수정 새해 야수 자르반 4세니까 세수자세네 세수자세 너무 천박해요 죄송합니다 메이네 메이 얘는 풀캠 놀아야 되나 고민이네 이게 캠프속도 자체는 빠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불면은 나이스 이거 처먹나 설마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시간 존나 끌어야지 그냥 오 잡았어? 이겨둔다요! 시간 개낭비했다 개이득 아우 씨 너무 달아 흐흐흐흐흐 탁 가줘? 어 가줘야겠는데? 딱 가야될 타이밍이네 아 이거 먹고 싶은데 가이브 치고 가야겠다 아이씨! 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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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없어지면 안돼! 야 없어졌어? 아 다행이다 이거 없어지면 개 손해거든요 얼마냐면은 100원짜리야 100원짜리 가볼래? 그냥 EQ 박을게 아이 안갈래 음 맛있다 아우 너무 달아 이쪽 한번 오면 될듯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중얼... 중얼... 아 진짜 짜증나 아아아아아 아 말도 안 돼 이럴 때 진짜 짜증 나요 아 س provides 얘 풀 뭐있어? 얘 풀 뭐있어? 맛있다 응 난 양심있어서 이거 내가 먹을거야? 개맛있어? 꼬비 먹을 때 느려지잖아 그러면 너 뭐하냐? 잘가 어? 어? 바이바이 음 너무 맛있다 야 가는중 쟤 궁 썼지 뭐야 아 얘가 먹었어 아 이거 먹자 실패! 아니! 실패! 아니! 이거 실패! 아니! 아 진짜 원딜이 못큰건 아니네? 조금만 버텨봐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감 풀캠 돌고 감 아 맛있다 와 저쪽같네 어? 어우 다행이다 아 아 아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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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저게 말이야 빙구야 야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이 이제 오고 있음 마이 오고 안오네? 정신 나갔냐? 쟤 왜 안오? 나도 안가? 너희들이 알아서 드셈? 개빵 지져? 아 맛있다 점점 크고 있어 내가 히드라 참을 수 없다 솔직히 히드라가 참 그런 템임 나오면 개 재미있음 나오면 이거보다 재미있는 템이 없는데 되게 도움 안됨 템이 캐릭 어? 아 돈 맛있다 아 아 할 수 있었는데 이 이 이 이 이 다 내꺼야 아 돼지야 이거 먹어야 돼 어 미친녀석 마이 와서 안 돼 도망가야 돼 내 동선 브론즈 동선 갑니다 모든 걸 다 처먹겠다는 마이는 여기서 과연 천박하게 바위계를 먹는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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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 뒤바뀌 안돼요 놀요 도와주시요 나이스 주먹먹자 용 나왔다 그템이 마이 진짜로 가정만 가네? 정신 나왔다 가자! 포턴맨 아이씨 마이 냄새난다 도망가야 아이씨 마이맨 너무 화나 마이맨이 개 싫어하는 템 가야지 마이 이거 하나 박아놓으면 절대로 나한테 큐 안쓰게됨 이제 이제 버벅거린다 맞네 자르반은 조냐 가도 돼 리어릭이나 무지성 이니시 할 때 조냐만 한 게 없거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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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개 맛있다 리씨네 리씨 감사합니다 야 직접 달려오는 모습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조냐 온 진짜 안 어울린다 템 큐 선열한 다음에 조냐 쓰고 다시 선열 오케이 저희는 도망가 한참 오 이니시 에이 히힣 아아 아니 이씨 개화나게 하네 개화나게 하네 겨화나게 하네 죄송합니다 오? 오오오오 흐흐흐흐흐흐ㅎ ㅎ ugh com 나이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받는다 응 전야티 아 개화나 존자 존자 좀 괜찮지 않은? 존자 좀 괜찮은 것 같은 대수 정자 존 그게 대체 무슨 존인가요? 뭐하는 곳이야 거기 딜 개 안나와 근데 진짜 자르반 할 때마다 느끼는데 딜 되게 안나온다 나 되게 뭔가 열심히 했거든? 딜이 안나오 근데 이게 약간 진짜 왕 아닐까요? 어? 이게 진짜 왕인 이유 EQ 궁 해서 판 만들어놓고 뒤에서 지켜만 보 깃발 던져놓고 자 드가 하자 한 다음에 하면서 이기면 내 탓 지면 팀 탓 아 근데 정글 자르반 진짜 중간에 존자 가도 될 것 같은 어그로핑퐁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만 이제 절대 1코어에 가면 안되고 3,4코어에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재밌었습니다 존자 정자였습니다 끝 Hello, I'm too lo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